그냥 만드는 대로 예칭이었는데 빠삐쿨라 룸푸야, 빠삐쿨라 룸푸야 응, 응, 응 빠삐쿨라 룸푸야, 응, 응 빠삐쿨라 룸푸 미미쿠, 미미쿠 이게 아니고 쿠를 좀 콧소리랑 바람소리를 좀 써서 미미쿠 미미쿠, 빠삐쿠, 이렇게 아우, 야, 기사에서 보니까 반갑네 아, 반갑다 아, 운전 욕심 있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너 제가 하겠습니다 운전은 제가 응 오빠, 부산 운전이 힘든 거 아시죠? 아, 그래? 부산에서 운전을 해 봤어? 그럼요 나 부산에서 운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부산이 운전이 좀 힘들어요 여기가 또 차 막히는데 또 많이 막히지? 차도 막히고 길도 조금 그렇고 어 저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도 많이 타고 왔었어요 직접 운전해서? 응, 여러 번 오, 우와 밤에도 많이 다니고 많이 스트레스 받거나 좀 힘들거나 이럴 때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사실 나만의 공간이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네, 맞아요 나중에 진짜로 그냥 택시 한번 해 봐, 택시 근데 여러 명을 만날 수 있다는 거에 사람들이 보는 거 같아요 그렇지, 그건 좋지 그리고 서울 시내 이렇게 곳곳을 다니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오빠,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에 오빠 예전에 남자 셋, 여자 셋 할 때 사진 보셨어요? 누가 보내줬어, 나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어, 근데 봤는데 너무 하나도 촌스럽지 않고 아이, 나쁘지 않았어 개그맨 중에 상위 0.2%야 진짜로요 스타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 응, 근데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나 아까 놀면서 계속 실물이 낫다 어, 너무 괜찮아요 잘생겼다 맞아 실물, 이 실물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우리 둘 다 실물을 한 분, 한 분 다 뵈러 다녀서 야, 그러니까 가윤아 이거 하면서 계속 많이 돌아다니자 아, 맞아, 맞아 우리 실물을 보여드리자 맞아, 맞아, 맞아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 이제 사연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어떤 분이 저희를 신청을 하셔서 오셨을까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31살 조현주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 30년간 함께 산 엄마와 이별을 준비 중이에요 신혼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빨리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제가 떠난 뒤에 혼자 남겨질 엄마를 생각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이삿날이 저희 세 사람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손 없는 날에서 도와주세요 나 이런 사진 보면 그냥 괜히 울컥하네 그렇죠, 짠한 거 있죠 너무 보기가 좋아요 진짜, 그렇지?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분만 지금 신혼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안 들어가셨구나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네 저희도 제가 그때 결혼식을 먼저 잡고 드라마가 그 후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미팅을 하러 갔는데 제가 4월에는 결혼을 해야 돼서 그때 드라마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결혼식 앞의 날, 뒤의 날 이렇게 결혼식 날 3일을 최소 빼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드라마를 촬영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생방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날 아침에 대 6시쯤 결혼을 준비를 하러 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잤나? 그리고 결혼하러 갔다가 결혼하러 갔다가 그 다음 날 새벽 4시인가? 이렇게 또 나와야 됐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신랑만 냅두고 제가 촬영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너무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그렇지 혼자 그런데 이제 같은 배우니까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혼이... 너무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결혼식 다음 날인데 이야 참... 그런데 물론 빼주고 싶겠지만 본인이 알잖아 이거 지금 뺄 수가 없다는 거 도저히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혼여행도 저희는 되게 늦게 갔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두 분 드리려고 아이싱 쿠키를 만들었어요 어머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다 만들었어요 어머 이거 오빠예요 이거 과일이고 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우셔서 미모를 다 못 담겠다고요 쿠키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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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충분히 담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머리에 특징이 많아 아 이거 우리 트럭도 있고 네 어머 어머 세상에 감사해라 집이랑... 와 손재주가 진짜 좋으시구나 네 먹어봐도 돼요? 아 네 내가 만든 쿠키 내가 만든 쿠키 오빠 이거 아세요? 내가 만든 쿠키 오빠 이거 아세요? 내가 만든 쿠키 그게 뭐죠? 내가 만든 쿠키? 내가 만든 쿠키를 다 모르시네 내가 만든 쿠키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 뉴젠스 뉴젠스 아... 난 가인이가 지어낸 노래인데... 가인이가 지어낸 노래인데... 뉴젠스는 알지... 뉴젠스에 쿠키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 내가 지어낸 노래인 줄... 어 여기 아내도 있구나 내가 만든 쿠키 내가 만든 쿠키 어려보이네 내가 만든 쿠키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 너를 위해 구웠지 너를 위해 구웠지 응감이 좋아 내가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 다른 노래 부르시네 아... 연주 씨가 만든 쿠키 이것도 다 먹어도 되는 거죠? 네 아이승이어서 달달 달달하네 음... 신도엽을 드시고 신도엽을 눈을 파먹고 어떠세요? 음 맛있다 감사합니다 음 야 이게 확실히 그냥 먹는 것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맥락 없이 달지도 않고 네 어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거를 연주 씨가 남편분 딱 오기 전에 쿠키를 딱 구워놓고 집에 막 쿠키 냄새가 가득 오... 앞치마를 탁 하고 이제 이사하면 한번 네 이벤트로 준비를 해 그러니까 남편 얼굴도 딱 하고 구워놓고 초초가 남편 애칭이에요? 네 저희 남편을 부르고 있는 애칭이 초초입니다 초초 초초 어떻게 불러요? 이름이 치호여서 초초라고 네 근데 약간 제가 전화 통화하거나 할 때는 그냥 초초가 초초가 되더라고요 초초 네 혀가 좀 짧아가지고 점점점점 짧아 초초초초초 네 오빠도 애칭 있으셨어요? 나는 딱히 어떤 애칭보다는 그냥 성피디 애칭 저는 뭐 애칭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그냥 만드는 대로 애칭이었는데 제가 거의 매일 날마다 애칭을 새로 만들어내면 우리 남편이 그냥 따라서 하고 뭐 빠삐쿨라룸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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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삐쿨라룸푸 빠삐쿨라룸푸여가 풀네임 부를 때는 빠삐 이렇게 하고 뭐 이것도 미미쿠 미미쿠 이게 아니고 쿠를 좀 콧소리랑 바람소리를 좀 미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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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삐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날에 맞춰서 모든 미미 빠삐도 되고 뒤에 바람 흥흥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보죠 지금도 지금도? 지금만 하죠 지금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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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세요 이렇게